좀 나은거 같기도하고 자 가자 쑥쑥쑥쑥쑥쑥쑥 좋아 어림덥지 코코넨 내 어... 건방지 지워넙습니다 흠 흠? 흠? 석재 어머나 힘이 좀 안좋은데 어? 레이스! 이곳이 예야의 힘 흠 봤어요 여러분? 와 근데 이번엔 솔저는 죽이는 스타일이 있네 음? 먼저 들어와 주네? 나야 좋지 잘 도록 해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변수를 만들 원인은 충분하군요 진지하게 해줘 와우 자 이리와 나 약보다는 어때? 빛으로 속죽다 변수를 많이 신중한 저유를 계시 오 쉣 이야 죽겠다 이러다가 빛으로 아 아 이거 참 민주가 참는데 자 정신에 변수를 만들 원인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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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흠? 한 번 다 됐다 이게 바로 이브 와아 레노어 레노어 얘야 대히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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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조 지금이라면 통할 겁니다. 편하게 압박해주고 심판해. 자 지금부터 할 목표수는 돼요 음.. 음.. 왜에!? 가자 가자 다시한번 꼭 오픈 갖다 안돼 어 저게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너이쓸 흠 음 RB1 쓸 것 같은데 일스? 알았으네 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자! 쏙쏙쏙쏙쏙쏙쏙쏙 아 이게 허올 미친 저거 시 라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죄송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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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죄 속죄 자꾸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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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렸다 진짜 이하님 오 근데 레노워드 1 되게 잘한다 생각보다 아 미온이야 또 와우 와우 알비온 쓰려나 이제? 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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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쑥쑥쑥쑥쑥쑥 캐리 오 이게 뭐야 으흐 그거 뭐야 우와야 세상에거를 미쳤따리 이건 뭐 어쩔수 없네요 뚫어야겠네 가자 이하님 부여줘 진짜? 예정대로 죽여줄게 그대들의 부름을 나에게 닿았다 심판을 아프진 않을거야 변수를 만들 원인은 곧 윤만측 수식에 따른 결과입니다 빛으로 안바나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조직을 쳐 빛으로 안 돼 안 돼 비로 빨로 빨로 발도 안대네 소비야 너무 강해 진중하게 10만원 낙ほ 저렇게 서버 어어 어어 으우릉 변수를 만들 원인은 단순하다며 진중하게 사용하신 루식하게 던져되기 야님 야님 젠장 믿고 있었다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길지 못하는데 이건 진짜 감동했다 나 와 이거 있는걸 하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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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